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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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35%는 돈을 절약하고 이자를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재무장관이 금융기관에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프리랜드 장관은 폭등한 모기지 대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이 수수료를 내리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옹호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 고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이미 은행 수수료가 인상되고 이율이 빠르고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율이나 수수료를 낮추도록 은행에 요청만 하고 있다며 이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것이 분명한 만큼 이번 발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밖에도 은행 지점과 온라인 뱅킹 및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인이 은행을 자주 바꾸지 않는 건 잘 알려져 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 결국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월과 2월, 7월과 8월 대형과 중형은행 고객 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을 수리점에 맡길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리점 직원들이 고객의 은밀한 사진을 빼내거나 개인정보 등에 접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BC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적인 추적 소프트웨어를 심고 대규모 전국 체인부터 중소형까지 16곳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무려 9개 매장에서 직원이 수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진이나 페이스북, 브라우저 히스토리 등 개인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지어 이 중 한 명은 USB에 저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 이외에 나머지 7곳은 개인정보에는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컴퓨터의 옥빌과 마캄 지점에서는 노트북에서 은밀한 사진을 봤는데 심지어 마캄 직원은 USB에 모든 사진을 저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이 직원은 징계를 받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재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 수리체인인 모바일 링크 우드브리즘 매장에서도 페이스북 계정과 은밀한 사진을 포함해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베스트바이 마캄 지점에서는 노트북 속 비키니와 나이트웨어 등의 사진 폴더가 검색됐고 이후 이 직원은 사진 열람 흔적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이외에도 중형이나 개인수리점에서도 사진을 보는 등 유사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충격을 떨치지 못하면서 당장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BC가 이번 결과를 연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전문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리기록과 감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는 예방을 위해선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며 개인 파일은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뒤 초기화해 수리점에 맡길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기기에 게스트 계정을 만들어 다른 비밀번호를 만든 뒤 수리를 맡기며 이런 사전작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파손됐다면 직접 보는 앞에서 수리하도록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중심지에 들어설 85층짜리 초고층 고급 콘도 더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개발회사 미즈라이와 코코 투자자에게 자금을 대출해준 한국의 EJS 자산운영에 대출 관련 행정업무를 대행한 KB 하나은행이 온주고등법원에 신청한 뒤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청 서류에 따르면 마즈라이 개발회사와 코코 투자자가 안고 있는 부채는 16억 달러가 넘고 EJS의 진빚은 12억 달러에 달합니다. 은행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의 이익을 위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가져오려면 경험이 풍부한 법정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토론토의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업체인 알바레즈 앤 마샤를 이 프로젝트 관리회사로 지정했습니다. 마즈라이와 코코는 개발 과정에서 법정 안팎에서 충돌하며 격렬하게 싸웠고, 코로나 이후 건축자재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었습니다. 10년 전 개발자인 샘 마즈라이가 3억 달러의 토지를 구입, 85층에 콘도와 호텔, 매장을 둔 고급 건물로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40층까지 기둥과 벽만 타설되고, 완공 예정일도 2025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또한 더원 프로젝트 총 예산은 20억 달러가 넘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6억 7,500만 달러 상당의 346채가 판매됐지만, 50층 이상의 70채는 미분양됐는데,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수요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더원 콘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사전 분양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법정 관리 업체는 아직까지 콘도 판매 계약을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다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낮 최고 기온이 15도에 머물며 비교적 온안 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말 이틀 동안 초기울 추위가 몰려올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기상관측기관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내일 밤 체감온도가 3도로 떨어지며 추워지겠고, 일요일엔 더 떨어져 낮에도 쌀쌀하고 밤엔 체감온도가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초기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출할 땐 겨울옷을 꺼내 입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추위는 하지만 월요일부터 풀려 다음 주엔 낮 최고 기온이 영상 두 자리로 다시 올라 온화하고 따뜻할 전망입니다. 한편 캐나다 전국은 올겨울 엘리뉴 영향으로 추위가 늦게 찾아오고 비교적 따뜻하고 온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온주와 쾌백주 등 동부 지역은 추운 날씨가 예상되고, 기습적인 얼음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고 예보됐습니다. 온태료주 놀 속에서 무장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 한 명을 붙잡고 달아난 두 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오후 영스트리트와 셰퍼드 에비뉴에 있는 주택에 흉기를 든 3인조 일당이 침입해 집주인을 칼로 위협하며 차 열쇠를 훔쳐 차량 두 대 나눠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차량 강탈 사건 수사를 위해 새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이동식 감시 경찰팀과 욕적 경찰과 협조해 미들랜드 에비뉴와 헌팅우드 드라이브에서 용의자를 추적한 끝에 23세 남성 한 명을 체포하고 무단 침입과 무장 강도, 차량 강탈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달아난 공범 두 명에 대한 인상착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도 가장 다양한 대도시에 온테르주의 키치너가 1위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 상위 10위 안에 온주의 구엘프와 런던, 해밀턴, 오샤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스코미시와 에버트포드, 매니투바주 윙클러와 브랜든,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샬롯타운이 꼽혔습니다. 이 러닝 플랫폼 업체가 인구 센서스에서 비공식 언어 사용과 이민 관련 수치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20세기 독일권 이민자 유입이 많았던 키치너는 최근 수년세 이민자가 65% 증가하고 4명 중 1명 이상이 비영어권 언어를 구사하는 등 5가지 평가에서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문화 도시의 상징인 토론토는 비공식 언어 사용 비율은 벤코버와 같은 공동 1위를 기록했으나 다른 평가에서 낮게 책정돼 전체 19위, 온주 6위에 머물렀습니다. 각 주별 전체 순위를 보면 BC주가 1위, 이어 온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엘버트주 순위며 캐나다 거주민이 사용하는 언어는 20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테리오주의 H마트가 16주년을 맞아 고객 사은 행사를 진행합니다. 50달러 이상 구매 시 응모권을 제공하고 5명에게 아이패드를 1등은 1000달러 상품권, 2등 500달러, 3등 200달러 등 모두 160명에게 만달러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이외에 스탬프별 선물 제공과 150달러 이상 구매 고객의 무료 사은품, 또 리치먼 딜점에선 주말에 방문하는 아이들에게 팝콘과 솜사탕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갤러리아 슈퍼마켓은 오픈 2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대박 세일을 이어가고 50달러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